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도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민생탐방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는 지역산업과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며 표심 공략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김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먼저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안 후보는 원주의료기기 산업이 중앙정부 도움 없이 자생적 업적을 만든 데 감명을 받았다며 미래 유망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하시는 일들 자체가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자생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산업들의 굉장히 모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안 후보는 이어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기념관을 둘러받고 박명록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고 적었습니다.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선 대선 정국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혁신이 가미된 이른바 두바퀴 경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횡성 한우축제장도 방문해 축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안 후보는 고속철과 동계올림픽, 원주의료기기 산업단지 지정 등 강원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안 수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직접 현장들 둘러보고 현장에 따라서 저희들 정책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내일 고성통일전망대와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강원도 민심잡기 1박 2일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철입니다.